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연 자체는 별게 없는데 반응이 재밌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 느낌 그럼 봅시다 제목 처음엔 예의바르게 징징됐지만 남들이 자기 편을 안 들어주니까 갑자기 부들부들 급발진하는 답장너 그러니까 원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고기랑 생선 구워먹는 아랫집 이사한지 이제 보름 됐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제목 그대로에요 밑에 집에서 정말 매일매일 아침 저녁 저녁 고기랑 생선을 구워먹어요 사실 여기가 복도식 아파트라 현관문이랑 베란다 창문 열어두면 바람이 슝슝 통하는 구조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심하게 그 고기랑 생선 굽는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진짜 오져요 이러니 베란다에 넣어둔 빨래에도 냄새가 다 배고 그리고 바로 어제 모처럼 날이 선선해서 베란다 열어놓고 창문도 다 열고 잤는데요 새벽 1시에 방 안에서 삼겹살 굽는 냄새가 나더라구요 또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환기 좀 시키려고 베란다 문을 열어놨는데 그 잠깐 씻고 나오니까 하 이런 미친 온 집안에 생선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래요 밥을 해먹는거 자기 자유고 뭘 먹든 그것도 역시 자유인데 저도 아는데 이렇게 30년 넘게 살면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른 집 냄새가 심하게 나는건 처음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환기를 시킬 수도 없고 빨래를 마음대로 넣을 수도 없고 또 문을 열고 잘 수도 없어요 이게 말이 돼요? 여기가 통풍이 안되는 구조도 아니고 바람이 정말 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지금 이정도 냄새를 봤을때 이 아랫집이 부엌이 아닌 베란다에서 구워먹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거 우리 집에서 해먹는 정도로 엄청 오지게 냄새가 난다니까요 이반집으로 이사오기 바로 전에도 복도식 아파트였고 물론 거기도 음식 냄새가 나긴 했어요 했지만 그렇다고 뭐 창문을 못 연다거나 빨래의 냄새가 벨 정도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 더 그지같은게 아랫집 어디에서 올라오는 냄새인지 정확히 알수도 없고 또 안다고 해도 뭐 사람 먹는걸로 뭐라 하기도 뭐 그렇고 진짜 이런걸로 스트레스 받을수도 있네요 저같은 경험을 하신 분 계실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층간 악취 때문에 미쳐버리겠습니다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게 그렇게 고가우면 단독으로 이사를 가세요 니가 아니 근데 말하는거 진짜 웃긴다 음식 냄새가 악취냐? 2번 이게 참 돌아... 깝치지 말고 단독주택으로 가쇼 댓글 단독주택도 단독주택도 옆집 고기 냄새 다 나요 단독은 숯불에 바비큐를 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쓴이는 제가 봤을때 그 뭐야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그런 오지같은 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3번 어? 뭐 쓴이가 싫은건 이해가 되지만 솔직히 그정도는 생활하면서 냄새가 나는거니까 어쩔수 없는거 아닌가? 매일매일이 무죄라면 며칠이 한 번 굶는건 뭐 괜찮은건가? 쓰레기 악취도 아니고 음식 냄새까지 간섭할 수는 없는거죠 4번 아니 이건 또 도대체 뭔소리야 언제부터 내 집에서 밥도 편하게 못해먹는 그런 거지같은 세상이 된거냐고 쓰니 미친거야? 대댓글 원래부터 공동주택은 민폐를 끼치지 않는게 기본상식이야 2번 아무리 그래도 먹는건 생존문제잖아 어? 이게 뭐 담배도 아니고 먹는거는 좀 건들지마라 집에서 먹고싶은것도 못먹냐? 외식하면 돈이 얼만데 5번 어? 댓글들 왜이래? 이건 민폐맞잖아 한명이 다 적은건가? 베란다에서 그렇게 구워먹는거 이거는 그냥 이웃집 배려를 안하겠다는 뜻인거 같은데 그냥 쓰니 본인도 똑같이 해주세요 아랫집에서 항의 들어오면 밑집이라고 발뺌해버리고 내댓으니 아 한명이 많은 댓글을 달수도 있는거군요 비정상이 정말 많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거 같아 마음이 넣어요 2번 어? 베란다에서 고기 굽는다는거는 증거없잖아 글쓰는 내피셜인데? 6번 어우 스트레스겠네요 진짜 그나마 방법은 관리실에 연락방송해달라는 그 정도가 현실적인거고 그거 아니면 이제 서로 감정싸움 되는 그런 방법들 뿐이죠 냄새 올라올 때 베란다 물청소를 한다던지 발망치로 쿵쿵 걸어다닌다던지 그렇게 아랫집과 별반 다를거 없는 공중도덕 밥 말아먹은 민폐쟁이가 되는 방법들 말이죠 7번 그래 뭐 그럴수도 있지 하다가 악취에서 확 깨버리네 너는 맨날 쓰레기만 처먹고 살아? 어? 그래서 살아먹는 음식에서 악취를 느끼는건가? 그런거요? 8번 딴건 모르겠는데 새벽 1시에 삼겹살은 좀 오버아닌가? 9번 한국에는 난독이 많고 지능이 떨어지는 인간들이 많아요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악취로 피해를 보고 호소하는 사람한테 뭐 단독주택에 가서 살아라 이런 소리하고 앉았니 지들이 당했으면 칼 들고 쫓아갔을 인성소유자들이 참 말을 쉽게 해 8번 아이고 음식 냄새를 보고 악취라고 하다니 야 너는 집에서 밥 처먹지 마라 2번 아니 이게 난독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야 피해를 호소하면 무조건 다들 뭐 오냐오냐 편들어줘야 되는건가? 솔직히 물어라 너 쓴이 맞지? 끌익끌익끌익 베란다에서 음식을 하거나 먹는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냄새 올라오면 베란다 쪽에 에프킬라 같은거 확 뿌려세요 주방에서 뭘 해먹든 상관없지만 저기 좀 냄새 나는게 싫어서 베란다에 들어와가지고 조리를 하면 니말대로 빨래하나 편하게 못 늘어요 댓글 뭐라고? 에프킬라를 뿌리라고? 이거 완전 미친거 아니야? 고기 냄새 좀 풍겼다고 거기다 대고 살충제를 뿌리라고? 11번 그럼 니가 문을 닫아이냐나 뭐 음식을 3시간 동안 먹냐 아니면 4시간 동안 해먹냐 그 잠깐 문 닫아놨다가 한두시간 지나면 열맹 되는걸 가지고 인생 진짜 겁나 피곤하게 사네 추가 헐 대박 정상이 하나도 없네 뭐? 나더러 단독주택에 가가지고 살라고? 아니 좀 참신한거 없어? 뭔 반응이 맨날 똑같아 이렇게 그지같아 단독주택을 권한다면 매일매일 연기 피우면서 시간 못가리고 고기랑 생선 구워먹는 쪽이 단독주택 가서 사는게 맞는거 아니야? 왜 나한테 시라리야? 요새 문희력이 딸리는 것들 많다고 하더니 니들 내 글 제대로 읽었냐? 요리할 때만 냄새가 나는 줄 아는 전원가들이 왜 이렇게 많아 어휴 할말은 많지만 하진 않을거야 그리고 문을 왜 열어냐고? 아니 내 집에서 환기도 못 시켜? 빨래도 못 늘어? 참내 어이가 없네 건조기 있으면 빨래 널 일이 없는 줄 아는거 이거 진짜 어이없다 그래 니들이 뭐 살림을 해봤어야 알지 맨날 부모님 집에 얹혀서 등골이나 쪽쪽 빨아먹고 사니까 살림 한번 해본 적 없는 그런 백수들은 그냥 입 닫아라 워시 타워 있고 공기청정기 방마다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뭐? 식사시간을 피해서 환기를 시키라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냄새 올라오고 심지어 자정이 넘어서도 삼겹살을 구워 처먹는데 그러면 뭐 새벽 서너시에 환기를 시켜야 되는건가? 꼭 그래요 지들이 당해봐야 아는 능지 낮은 것들이 입만 살아있다고 아니면 외식할 돈이 없어가지고 베란다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거지들인가? 어? 거지들이야? 좀 사먹어라 아이고 짠해라 이래서 사람이 돈을 벌어야 돼 하양평주라 완전 개쩐다 진짜 니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짱꽁스럽다고 아이고 부끄러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댓글 1번 뭐? 내 집에서 빨래도 못하고 창문도 못 여냐고? 아니 그러면 밥은 뭔데? 밥은 못 처먹는 거야? 아니 도대체 요즘 애새끼들을 어떻게 키우면 이렇게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아는 거냐고 야 지구 망했다 2번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 네가 이상한 거야 아니 이럴 거면 네가 싼 똥냄새는 어떻게 견디냐? 어? 예민한 척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그거 진짜 추하고 개진상이니까 3번 추각을 발작하는 거 진짜 웃기네요 재밌으니까 조금만 더 써주세요 4번 내 윗집이 만약에 이딴 소리를 하는 집이라면 나는 보란 듯이 더 많이 해먹을 거야 추각을 진짜 답없다 5번 댓글 보고 속으로는 열받아 죽겠으면서 겉으로는 억지로 웃는 척하는 거 봐라 아이고 안쓰러워서 못 봐주겠네 6번 아니 남들이 집에서 밥 해먹는 것까지 관여를 해대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요? 안힘들어? 정말 안피곤하냐고 그리고 어? 뭐 내 집에서 음식 해먹는 것도 남들 눈치 보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아이고 참네 7번 야 네가 돈이 없어서 건조기랑 공기청정기 못 사는 거 아니고? 진짜 수준 나온다 아휴 기울 보름 살아놓고 8번 옛날에는 맛있는 음식을 하면 이웃들 간에 나눠 먹었는데 지금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해먹는 시대가 돼버렸군요 헐 9번 덕후 댓글 캡쳐도 지 유리한 것만 쏙 빼왔네 110개가 되는 댓글 중에 고작 10개 정도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쓴이가 덕후라는 여초 사이트에 이 글을 또 올려놨봐요 거기 사진을 찍어왔더라고 자기 편 들어주는 댓글 사진을 거의 10개 정도 되는데 총 댓글은 110개가 넘어갑니다 근데 자기 편 들어주는 것만 싹 가져왔더라고 별 의미는 없어가지고 제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댓글 대댓글 야 여기 누구 덕후하는 사람 없냐? 저 100개가 넘어가는 댓글 더 보고싶은데? 꿀꿀꿀꿀 10번 아니 뭐? 환기를 24시간 시키냐? 너네 집 문 열어둔다고 다른 집은 밥도 못해먹는 거냐고 어? 11번 그래 니 편 안 들어준다고 바들바들 떠는 모습 잘 봤다 12번 추각을 보니까 돈 없는 찌질이 많구만 돈이 있으면 창문이 없는 주상폭합으로 이사를 가라 어? 시그니엘 같은 거 니가 환기시키고 빨래를 널듯이 아랫집은 그냥 평범하게 밥에 먹는 거니까 이건 뭐 금 쪽이도 아니고 지 편 안 들어준다고 쨍을 대는 거 왜 이렇게 하찮냐? 13번 한 번씩 나는 거야 이해를 하겠는데 저렇게 매일 밤늦게 냄새를 피운다면 정말 스트레스 받죠 내 집에서 내가 먹겠다는데 라고 한다면 굳이 내 집에서 피우는 담배 냄새도 받아들여야겠네? 안 그래? 내 댓글 정신 나갔구나 이게 그거랑 같냐? 어? 고기 굽는 거랑 담배가 같냐고 14번 지가 뭔데 고기를 사 먹으라 어쩌라 하는 거야? 걔 하찮구만 아니 돈이 그렇게 많으신데 왜 꾸역꾸역 목도식 아파트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거야? 이해를 못하겠네? 끌 끌 끌 끌 그럼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저게 싫고 불편할 수는 있겠죠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약 4년 가까이 안동에 오시면 갈비 골목이라고 있어요 갈비 숯불갈비를 굽는 그 먹자 골목처럼 모여있는 데가 있는데 그 상권이 저는 그 한 가운데 옥상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거의 4년 정도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창문 방 창문 열고 이렇게 열잖아요 눈앞에 그 숯불 굴뚝이 있잖아 굴뚝 열다개가 바로 눈앞에 있어요 하루 종일 연기가 올라와 냄새 오지죠 근데 보통 점심때부터 밤 9시까지 연기 계속 올라옵니다 하루 종일 냄새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딱히 싫다든지 화가 나든지 그런 건 없었는데 아무튼 그래요 이 싸움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시 후에 또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김태현 감사합니다.